안녕하세요 저는 돼지 콩래입니다 제가 미진이를 속일 때는 항상 허술하다는 그런 평이 있는데 그리고 항상 영상이 끝내지 못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완벽하게 너를 속일 거야 속일 거야 돼지 콩냥 물 너무 차가워? 그냥 한 거 가지고 나도 너무 따뜻해 지금 잠깐 씻으면 귀찮아 그러게 거품은 그거 먹으면 돼지 그거 먹으면 돼 간지러워 간지럽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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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가워? 아니 아니 딱 좋아하지 나 너무 차려지게 나 진짜 맛있다 그러게 주원아 한주원 뭐해? 누구랑 지원아 지원아 언니는 의리가 있다 지원아 지원아 우리 이런 일 있으면 서로 비워주기로 했잖아 언니 빠져들게 이 개새끼야 심해 지원아 나 성주 오빠인데 나 그렇게 다 할게 다 할게 뭐야 성주 오빠야? 오빠 성주 오빠야? 둘이 사겨요? 지원아 너 성주 오빠랑 사겨? 왜 대답을 안 해 뭐야 엔조이야? 엔조이라고? 엔조이라고? 미치지 와 둘이 세다 와 둘이 세다 왜 대답을 해? 미친거 같냐? 둘이 엔조이라고? 와 겁나 세다 성주 오빠 성주 오빠 아니 지원아 너 말고 성주 오빠 어 아니 지원아 너 대답하지 말아봐 성주 오빠 어 잠깐만 성주 오빠 어 오빠 오빠 패티 뭐 입었어요? 오빠 어 미진아 왜 오빠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빠 어 미진아 아 오빠 나무 마치 샤워하면 안 돼요? 어 오빠 나무 마치 샤워하면 안 돼요? 어 근데 애 가만히 있어봐 아 아 아 아 오빠 밀다 못 찾아가? 오빠 오빠 밀다 못 찾아가? 아 아 오빠 솔직히 속았어 안 나고 싶어 솔직히 간쪽같이 속았어 처음에 나고 아 아 오 어 나 성주 오빠인데 나 안 할게 나 안 할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나는 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